두찌야, 무슨 걱정 있니? 밥이 줄고 있어요. 예전에는 가득이 썼는데. 그렇구나. 사료사로 나가야겠는데 명절이라서 어딜 가야 하나? 명절에도 24시간 방문할 수 있는 전생용품 사면 되죠. 당장 출발하자고요. Hurry up! 반려동물 전문가가 꼼꼼하게 선별한 애완용품들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24시간 내가 원할 때 쇼핑할 수 있는 전생용품. 급하게 필요한 반려용품 또는 사료를 구입하기 너무 좋습니다. 무인 매장이나 편하게 둘러보고 선택할 수 있으며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할 수 있어서 산책 전후 간식 구입하기에도 좋은 무인 애완용품점입니다. 전생용품 회원 가입하면 매장 넥캐푸드 로얄캐닌 패스룸 내품의 브랜드 입점 전제품 3월까지. 20%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답니다. 무인 매장이더라도 점주와 소비자가 소통하는 따뜻한 공간으로 단골이 많은 이유가 있는 견생양품. 손님들이 정보를 적어놔서 몰랐던 정보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포근하고 따뜻한 감성의 인테리어에 잘 정돈된 제품들. 견생양품 매장에서는 크기 촉감 용도에 맞는지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는 샘플이 있습니다. 사료를 바꾸고 싶었는데 포장지 안에 사료 형태를 몰랐을 때도 이곳에서는 확인이 가능해서 좋았습니다. 8,000원을 주고 8,000원 이상 최대 5만원까지 랜덤으로 들어있는 럭키박스. 견생양품 이벤트로 소소한 재미를 즐길 수 있다는 걸 아시는 발빠른 보호자님들이 득템하셨네요. 온라인 구매보다 훨씬 유리한 제품도 있고, 자주 사용하는 용품 배변봉투와 같은 제품들이 1플러스 1까지. 견주, 집사님들을 위한 각종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서 꾸준히 들러야겠어요. 매장 안에서 실수할까봐 기저귀하고 왔어서 잠시 탐색시간을 주고 빠르게 결제했습니다. 집에 와서 진공사료통에 사료 채우고, 루찌에게 새로운 장난감 선물까지 알찬 쇼핑했습니다. 사료가 급하거나 김포강아지 간식, 고양이 장난감이 필요하다면, 회원 가입 시 10% 할인을 계속 받을 수 있어 싸게 구매할 수 있는 무인24 견생양품 김포구레 역점으로, 역세권이고 산책로도 있어서 강추합니다. 두찌와 두찌의 친구들의 행복한 경생을 위해 좋은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